사는 게 재미가 없고 거기 들어요. 사는 거 낙도 없고. 내가 얘 사는지도 모르겠고 지금. 지금 마음이 그렇다는 거예요. 또 여자가 좀 다듬고 좀 사시지 그게 보여요. 어. 언니가 언니 옷을 입는다는데 언니를 포기한 것 같아서 이야기를 하는 거지 언니 옷은 입은 것 같고 말하는 거 아니에요. 그냥 이 사람이 뭘 폭 다 포기해 보는 느낌. 뭐 죽고 싶다는 느낌 응 이 사람이 삼 사 년 전에 미쳤나. 이 사람 삼 사 년 전에 돌았나. 딱 이런 느낌. 정신 삼 사 년 전에 정신 넉넉 갔나. 삼 사 년 전에 왜 미친 짓 했나 딱 이런 느낌. 지금 너무 답답하고요. 지금 선생님 말씀하신 거 다 맞고요. 지금 제 마음을 다 읽어주셨는데. 제가 현재는 이혼 했고요. 5년 전에 그 이혼을 세운 유무남을 만나게 됐어요. 지금 교재를 거의 막 5년 가까이 지금 하고 있는데 작년 재작년부터 계속 이혼을 하고 저는 이혼한 상태고 저는 깨끗합니다. 그 상대방 남자는 저한테 계속 지금 같이 살자고 자기도 정리하고 이혼하고 같이 살자고 지금 하는 상태인데 지금 한 해 한 해 작년에도 그렇고 재작년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너무 힘들어가지고 지금 제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여기까지 오게 됐어요. 그래. 보게 들어요 똑바로. 당신은 오늘 나한테 욕 좀 바가지를 얻어먹어야 되겠네 아까 나한테 삼 사 년 전에 내 선택이 너무 잘못된 선택으로 어. 됐어 근데 그분 누구를 뭐라 누구한테 뭐라 그럴 필요가 없어 왜. 애기 있는 년에. 남자한테 미쳐가지고 응 남자가 살자 하니 자식 버리고 신랑 버리고 어. 돈 같이 싸 들고 그 남자한테 돈 다 줬는데 근데 너 같으면 그 남자가 너랑 결혼하겠니. 재혼하겠니. 어. 뭐 뭐 리딩도 강하고. 년아. 믿음은 둘째 치고. 아무리 남자한테 맛이 가도 그렇지. 어. 니 애기 버리고 응 남자가 재혼하자니까 좋다고 이혼한 년이. 믿음 같다고. 그건 니 이거 니 마음이니까 내가 너한테 욕할 필요는 없는데. 니가 정신을 못 차린 것 같아 내가 이야기를 해 준다고. 왜. 너 자식들 우는 건 안 보이고. 너 내 그남자가 내일 모레 어 왜 일 년이 된다 이혼 안 할까 왜 이 년이 된다 이혼 안 할까 얘 삼 년이 된다 이혼 안 할까. 나는 이 깨끗하게 이혼했는데 나는 걔가 오자 그래서 너랑 나랑 같이 살자 그래서 셰프하게 저장 찍고 나왔는데. 응. 응 지가 돈 달라고 해서 돈도 줬는데. 맞아요. 그 남자 이혼할 마음 없나요. 어. 어. 너랑 사고 싶은 마음도 없어. 어. 내 한마디 할까. 나보다 너 같은 남자 너 같은 여자라면 안 살아 내가 남자라면. 응. 야 남자라고 그렇게 응. 그냥 달콤한 말로 유혹으로다가 돈 뜯어내기 위해서 무슨 짓을 못 해. 응. 응 근데 거기서 바람 피운 것도 모자라서 이혼까지 했다 내 자식 버리면서 어 그게 있잖아 네가 천벌이라는 게 이게 천벌인 거야. 그 남자 안 돌아오니까 미칠 것 같지. 그 남자 안 돌아와서 미칠 것 같고 네 애들 우는 거 생각도 안 하고 있지. 어. 그 당시에는 눈이 멀고 너무 그분이 좋아가지고. 지금도 그러고 있고 올해도 안 하고 내년도 안 할까요. 어. 아니야. 지금 내가 한마디 하면 그래도 네가 웬만한 엄마 같으면 그래요 내가 우리 자식들한테 그 모진 행동을 하고 와서. 애들한테 가지를 못한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너가 애들한테 완중. 어. 그 뭐라고 애들한테. 일만 해 관심도 없구나. 안 죽여도 없구나. 어. 그냥 그 남자가 언제 이혼하고 올까요 야. 다고 그 여자는 무슨 죄인데 그 애들 인생까지 또 조질라고. 너 이쪽 파트 너네 쪽 파탄했으면 됐지 그 파탄까지 내려고. 저희 아이는. 저는. 전 남편이 키우고 저는. 태국 때 잘하고 싶은데 내년에도 안 돼 올해도 안 되고 저 어떻게 좀 저 좀 구해주세요. 그 분 아니면 저는 못 살 것 같아요. 어. 그 사람 있잖아. 네. 네가 싫다는 너다고 어떻게. 아니에요 그거는. 정신 차리라 그랬지. 내가 아무리 네가 바람 피웠다고 이렇게 소리를 지를까. 야. 그 말에 그 말에 속았어. 너 자식 버리고 남편 버리고. 너 지금 얼굴 죽상이라고 이야기했잖아. 저는 모든 걸 바쳤단 말이에요 그분한테. 어. 네. 모든 걸 바쳤어. 네 새끼들 입에 넣었잖아. 고기까지 뺐어 그 사람 돈 다 척 말라가지고 줬어. 그거 애미나 애미나니 할 짓이냐. 아무리 남자가 좋아서 그래 좋아도 어느 정도를 해야지. 여당 바람나면 이 정도냐 어디 아파요 그냥. 우리한테 죽겠어요 지금. 야 살려주세요 난 진짜 이분 아니면 안 돼요. 내 또라이가 키우거나 어떻게. 이런 사람을 살려달라고 나한테 오면 알았어 불쌍해서 살려줄게 그럴 거 같니. 너 사람을 봐도. 못 봤구나 제대로 못 봤네 이런 거 나는 절대 안 살려줘. 똑같이 너도 한번 당해보라고 싶어 너 지금 똑같이 당하니까 힘들지. 너네 새끼들 마음이 그럴 것이고 네 신랑 마음이 지금 그럴 건데. 어. 내 엄마한테 버릇받은 내 새끼들 마음이 지금 그럴 거라고 이 미. 응. 그 착한 신랑이 뭐가 착한 신랑이 뭐가 이렇게 부족해서 너 신랑 그렇게 피멍들게 했어 똑같은 거야 너 자업자들이야. 그 사람 안 와. 그도 그 새끼 개왕같이네. 짜증 나니까 막 이런 것도 막 문을 가지네. 응. 그 사람 안 와. 그 사람 그러고 너 슬슬 피할걸. 너 그러니까 겁나서 왔지 슬슬 피하니까 이상하다 사람이 자꾸 변하다 변화 변화가고 있네 변해가고 있네 그러니까 왔지. 이게 네 마음이야 흥분한 마음이. 거기 정리 빨리 하고 나한테 와야 되는데 너무 안 돼가지고 안 온다고 너무 애가 타고 너무 힘들어가지고 잠을 못 자고. 장애는 그렇고 재장애는 그렇고 울면서 잔 적이 한두 번이 아니라 몇 달씩 울고 자고 울고 자고 너무 마음대로 안 되니까. 속이 타가지고 화병이 났어. 그 사람 기다리지 말고. 가서 뒤에서나 뒤에서나마. 네 애들한테 쫙쫙쫙쫙쫙 빌어라 네 신랑한테 본 신랑한테 쫙쫙쫙쫙 빌어라 그게 네 사는 길이다. 그 사람 안 온다고. 절대로 안 온다고 너한테 관심 일도 없다고. 아니 조금만 기다리면. 허물 키지 마. 신나게 하지 말고. 우길 걸 우겨야지. 응. 내가 화가 나는 것은 네가 바람을 피워도 네 사정이야 뭔 말인지 알겠어. 어디에 응 바람 나와서 여기까지 버리고 자빠져서 그게 어디에. 그 남자 언제가 돌아왔냐고. 지끄러고 자빠졌어. 나 같으면 창피해 창피해 못 와. 응. 올 수도 있어. 근데 한 가닥 내가 말했잖아 한 가닥. 내 얘기는 잘 있나요. 어쩌면 그렇게 예밀한 년이 독해. 응 이걸 한 점을 봐달란다. 야 대한민국 무당들이 다 전부 보면 너 개 욕할 걸 나보다 나처럼 똑같이 할 걸. 그 남자 안 오니까 정신 차리고 니 살궁이나 해라. 됐어. 아니 지금은 아직 머니. 아니 그건 니 사장이라고 안 온다고 안 온데 나한테 무슨 이야기를 소유해 달라고 그러냐 안 온다고. 안 온다고 오냐고 물어보러 오는 거잖아. 좀 바뀔 수는 없나요. 안 바뀐다고. 니가 좀 바뀌세요. 어. 아주머니 니가 좀 바뀌세요. 아셨어요. 갑진여는 니가 좀 정신 좀 차리세요 아주머니. 아셨어요. 정신 차리세요. 그 남자 또 자기 와이프 말고 또 또 사냥 다녀요. 아시겠어요. 여자 사냥. 여자 사냥은 기가 막히게 하는 사람입니다. 저를 떨치냐고 하는 거 아니에요. 어. 떨치려고 한다고 그래서 여자 사냥도. 다닌다고 선생님 선생님께서.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게. 네. 내가 그 사람 그 떨치려고 한다고 네. 내가 그 사람 뭐 어떻게라도 떨치게. 뽀락이 하냐 또 이거. 왜 그 사람 뭐 나와도 뭐 전문 난 거 같냐 아니요 그러면은 아니고. 너가 그 사람이 뭔지 어떻게 알고 떨어뜨리려고 그래. 뭐 뭐. 가벼 망상 찍었구나. 가 정신 차리고 가. 사냥개한테 제대로 물렸네. 아 not. 뫋이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